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눈 라인 조금 다시 키워야 되고요. 눈 조금 더 크게 뜨게 만들어줘야 되고요. 눈꼬리 바깥쪽도 조금 키워줘야 됩니다. 뒤트임을 해야 돼요. 필요하다면 눈썹도 올려줄 것이고요. 여기는 전반적으로 지방을 다 이식해줄 겁니다. 전반적으로 지방을 다 이식해줄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지방을 다 이식해줄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지방을 다 이식해줄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ục 이 코는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엘자 실리콘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. 엘자 실리콘은 이렇게 생긴 실리콘이고요, 코 끝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실리콘이 됩니다. 그런데 막상 들어가 봤더니 엘자 실리콘이 맞기는 맞아요. 맞긴 맞는데 자세히 보시면 표면들이 다 칼로 깎은 게 보이죠. 만져보면 원래 정상적인 실리콘은 이렇게 매우 부드러워야 하는데 이 실리콘은 매우 딱딱합니다. 공업용 실리콘이에요.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이런 실리콘 조직이 생체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자연스러운 코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물질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코 수술을 바로 해줬습니다. 저는 엘자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았고 코 끝은 코 안에 있는 영골으로 해결을 해줬고 그리고 이렇게 일자 실리콘으로 얇게 만들어줬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